그냥 하는 거 같아. 그냥 하는 거잖아, 그냥. 3대 래퍼잖아. 이번 달 프로젝트야, 이번 달 프로젝트. 뭐야, 이게. 아예 너무 생소하다. 뭐라고, 뭐라고. 아, 소리가 안 들린데. 지금이에요. 뭐야, 이게. 일단 들리는 대로 최대한 적으세요. 이게 뭐에 남았습니다. 풀났다. 나 염두 잘 들었는데? 키는 지금 딱 코드가 맞아요. 잘 들려요, 이게? 조금 들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좀 잘 들었습니다. 동현 씨가 지금 잘 듣는다. 동현 씨가 지금 잘 듣는다. 정말 지금 안 들리는 날이어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해주시죠? 왜 안 해주시죠? 한 해 먼저 갑니다. 한 해. 오픈. 아, 진짜 안 된다. 마지막에 근데. 그에게 없는 영화. 없는 거야. 아,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의 없는 영화. 이렇게. 일어나지 나마로. 그의 헤아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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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그에게 없는 동화. 없는 동화. 없는 동화. 그의 없는 동화. 헤아디마. 동현 갑니다. 잘했어요. 오픈. 3위. 와, 길다. 와, 길다. 자, 불러볼게요. 이게 뭔지 나 알아. 그의 하얀 이마. 하얀 이마 있나? 그의 하얀 이마. 하얀 이마 있나? 하얀 이마 있나? 르르르르르르르. 그의 없는 영화. 없는 영화. 자, 지금 없는 영화. 지금 어른 동화. 뭘로 할 겁니까? 하나 선택해 줘야 돼요. 하나 선택해야 돼요? 결정적인 거 보군요. 갑자기 와. 자, 결정. 없는 영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만약에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을게요. 그의 하얀 이마. 그의 하얀 이마. 그의 하얀 이마. 딱 쓰신 치름디러. 거, fulfil. 너는 어디? 그의 없는 동화. 우리의 온 동농아. 저기요, 마지막만 다시 불러보세요. 그의 하얀 이마. 그의 온 동농아. 좋아. 어, 진짜? 좋아. 하나, 둘, 셋, 넷. 그의 온 동농아. 어, 좋아. 엉덩아! 엉덩아! 이게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엉덩아! 그게 운동화! 엉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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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검은 운동화! 가뭉치려! 지나므로 그의 하얀 이마 플러스 가뭉치려 플러스 가뭉치려! 나 비슷해! 안스키 가뭉치려! 그의 검은 운동화! 안스키 뭡니까, 안스키! 가뭉치려! 안스키 가뭉치려! 플러스 가뭉치려! 안스키 가뭉치려! 시작! 그래 힘나! 가뭉치려 없는 동화! 이렇게 저는 동현님이랑 귀가 비슷한가 봐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늘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불러볼게요. 지나므로 그게 하얀 이마 하얀 이마인가 봐요. 1차 바스에 비해서는 상당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금 늘어났어요. 올려냅니다. 자! 저희 영어 공부를 쓰겠습니다. 원샷부터 제공하자 하겠습니다. 원샷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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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하세요. 소 힘주기 좋나 봐. 아저씨! 자! 원샷 주인공! 동현 씨가 1라운드 3위였거든요. 과연 15 올라갈지 1위가 될지 1위! 1라운드에서 1위는 키! 2위 피오! 3위 동현이었습니다. 원샷! 2라운드 1위는! 도스키? 1위는! 도스키! 1위는! 피오입니다! 피오입니다! 2위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2위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2위에서 1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도래의 여왕 계속! 많이 봐주시고요. 2위다. 3월 29일부터 4월 21일까지 또 연극 공연을 해서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드릴 거, 글자 수 보여주세요. 많지 않아요. 앞이랑 똑같습니다. 29글자 더 씁니다. 내용, 내용. 내용 들어갑니다, 내용. 이 노래는 슈퍼마켓에서 짝사랑 상대를 힐끔거리는 화자의 모습을 담은 곡입니다. 앞부분 가사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영어! 있습니다. 영어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어떻게 많아? 결정적입니다. 결정적입니다. 플러스 가물치로? 플러스 가물치로. 플러스 가물치로. 과자 음료수 이런 이름인가 보다. 그래, 과자. 감자칩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감자칩 라인은 스택 라인이잖아, 그렇지? 과자 쪽에 보이는 건데. 과자 이름. 운동화, 그 사이로 운동화가 보이고. 일단 피어웨바스 오픈할게요. 피어웨바스 오픈할게요. 피어웨바스 오픈할게요. 왜 했어? 왜요? 왜 했어? 왜요? 잠길 거예요? 가물치가 아니고, 가물치가 아니고 자갈치 이런 거 아니에요? 영어 아니잖아. 맞아, 자갈치. 맞아, 자갈치. 맞아, 자갈치. 맞아, 자갈치. 자갈치 영화이다. 자갈치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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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 피어웨어 맞습니다. 1등 바스고요. 자갈치. 근데 진짜 이건데. 이건데. 오케이. 잠깐, 잠깐. 제가 봉지로 시작하잖아요. 네. 우리 앞에 두 글자가 피거든요? 어. 근데 그럼 슈퍼마켓이잖아, 제목이. 비닐봉지. 비닐봉지 아니에요? 비닐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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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너머로. 그의 하얀. 비닐봉지가 맞지. 비닐은 영어에요? 비닐봉지죠. 자갈치는요? 자갈치는 코리안. 코리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 내용 없습니까? 추가 내용. 플러스 가물치야 저거. 아니, 진짜로 나 이거 저거 안스키 가뭅치 려 이랬다. 안스키? 플러스 가물치, 안쓰기, 영웅볼이 있습니다. 영웅볼로 영어 단어 하나 딱 보면 끝나요. 끝나네. 갈까요? 갈까요? 무조건 가야죠. 가자, 가자. 갑니다. 나와주세요. 이거 잘 뽑을 수 있을 텐데. 자, 먼저 지원 씨. 자, 우리 멤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거 하나. 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몰래 한 번 쓴 글자. 없는 거 없는 글자. 예, 예, 그거 기억해 주셨다가. 저기 정답판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대박.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있긴 합니다. 유출해 보세요. 네. 저기 뒤에 있는 영어로 된 거 하나 좀 뽑아주면 좋은데.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자? 자, 주셔야 됩니다. 이제 외우시고, 본인이 외우시고.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근데 좀, 근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 뭔가 있나 보다. 단어를 잘 바꿔서. 저게 맞을지도. 어? 뭐가요? 어? 뭐가요? 뭐가요? 그리고